저는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요 음식은 자 이때 약간 눈을 뒤집어 가면 더 재밌어요 자 흠식은 역사랑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흠식은 자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동물이 나올 때로 동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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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문장이 나올 때는 사랑해 고마워 이런 문장이 나올 때는 역사랑 보면서 뿅뿅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시작 뿅뿅 문장은 뿅뿅 문장은 뿅뿅 음식은 동물은 문장은 뿅뿅 음식은 뿅뿅 자 눈을 뒤집어 까야 돼요 만약에 음식은 뿅뿅 동물은 문장은 뿅뿅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해장 꾹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뿅뿅 오이 뿅뿅 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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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때 사장 먹을 수 없잖아요 사장 먹을 수 없잖아요 사장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랑해 뿅뿅 사랑해 뿅뿅 커피 뿅뿅 핀커피 뿅뿅 아니 한 번씩 늦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장을 가져갈 수 있을 때 단어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음식은 뿅 동물은 짝짝 문장은 뿅뿅 자 갑니다 자 고양이 짝짝 코끼리 짝짝 당근 뿅뿅 까마귀 짝짝 햄버거 woo 오이 우 당아지 짝짝 사장 텃크 케이크 콩 콩 짝짝 팀더 짝짝짝 소끼 피자 우유 호랑이 계란 물개 기린 상추 냉면 만두 벌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약간 지출력도 있고 네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